다섯 변태 변태 어 변태 내가 또 92년생들을 좋아하거든 왜냐면 제가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너무나 기억나는 게 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지막 마라톤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 탔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1년 넘게 이것만 신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신발이 필요한데 아.. 협찬? 너가 형을 외모로 평가했어요? 너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진짜 운동하는 시간에는 진짜 저한테 몰입을 해가지고 근데 몰입해서 네가 출연식이 막 이런 팀이야? 아.. 근데 방금 이렇게 졌는데 이 형의 표정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솔로 지역 막 나가봐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 넌 안된다 넌 나는 솔로야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디빌더의 유튜버 마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썼습니다 바로 테라바디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께 테라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테라바디는 7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하죠 테라곤은 특히 스포츠 선수들과 피트니스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테라곤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마사지의 강도입니다 마사지건을 피부에 가볍게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깊은 근육까지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추가 압력은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으니 사용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다양한 팁을 통해 더 많은 부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하게 원하는 부위를 마사지할 수 있도록 초미세 진동까지 조절할 수 있어 회복과 웜업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뼈와 관절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슈퍼 소프트 팁까지 포함되어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호날두 선수가 모델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파리센제르망 팀의 공식 스폰서로 활약 중인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디아 타이거즈 NC 다이노스의 공식 리커버리 후원사로서 다양한 스포츠 팀과 협업하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앞으로도 테라건과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7 billion of us on earth no two bodies are alike but they are all equal no matter how we feel about them or how much they're capable of on any given day they all deserve a chance to keep going keep dancing keep celebrating and reuniting it's never too late to rise you got that fighter in you it's never too late to rise it's deep inside of you inside of you we exist to keep your body and mind moving because everybody is a therabody 드디어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아 제가 또 아 아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멀리서 저를 위해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손준명 선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FQB 매니젠 피식 프로 이번에 이제 획득을 했고 또 현재 본업은 SK 하이니스에서 반도체 엔시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손준명이 와 우리 손준명 선수가 이번에 아주 따끈따끈한 프로 카드를 이번에 땄고 사실은 저는 이제 손준명 선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피트니스 신에 등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죠? 어 맞습니다 한 4년차 네 첫 대회가 언제였죠? 20년도 ICN 이제 퍼스트 타이머로 데뷔했다가 그때 그 퍼스트 타이머 나와서 어떻게 1등하고 그 1등 했던 게 이제 시너지가 나가지고 계속 두 번 빼고 다 1등 했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매년마다 대회를 나가면서 차근차근 ICN 프로 따고 네 NPCA 프로 따고 또 잠베기 4X 한 번 나가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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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한테 좀 인사를 부리게 됐고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잖아요 일반 직장인인데 프로가 됐다 이게 모든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동기부의 힘이 되거든요 요즘에 많은 직장인들로부터 막 내 심장을 네 오 내 심장을 뛰었게 한다 자 오늘 그러면 등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여기서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 운동을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할의 개념은 저는 약간 좀 복잡한데 하루에 운동을 두세 번 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많이 하면 더 좋아진다라는 약간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전에는 유산소 복근 오후에는 약점 부위 퇴근하고는 원래 하는 이제 루틴대로 하긴 하는데 네 네 네 네 보통은 하루에 한 종목씩 좀 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딱히 이렇게 약점이 저는 없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강점이나 약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약간 등이 원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근데 이번에 등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B시즌 때 등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아 그렇구나 확실히 보완이 됐구나 그래서 등을 할 때는 확실하게 제가 타기 타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서 너비 운동을 빼고 두께감 운동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이게 이제 피지크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체 운동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등을 운동을 하더라도 되게 세세하게 나눠서 많이 운동을 좀 하더라고요 손준명 선수만의 등 운동에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 외측 그러니까 너비를 발단하는 데 아 너비를 두는 움직임을 한번 가져가고 가져가고 두께감의 움직임에 최적화된 움직임을 가져가서 확실하게 내가 등에 어디를 타깃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타깃을 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좀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프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또 그래도 운동을 하고 연구를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또 노하우가 생긴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운동하는 방법들을 찾아낸 건데 영상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딱 보고서 잘 따라할 수 있게끔 잘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 운동 오늘 어떤 것부터 진행해 볼까요 일단 뭐 국룰이죠 저는 암풀다운을 굉장히 먼저 합니다 아 굉장히 먼저 암풀다운 굉장히 먼저 저는 암풀다운을 일단은 이제 너비 운동할 때 보통 넣는 편이어서 이제 광대를 좀 바깥으로 밀어내고 아 밀어내서 네 고정되는 지점을 등 약간 승모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걸어둔다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시죠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팔을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음 와 야 와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보자들이 많이 식사하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등은 뭔가 고정을 시켜놓고 팔로만 왔다갔다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서 힘이 들어가는 거랑 그냥 힘을 주고 있는 거랑은 약간 정리를 다른 개념인데 대부분 힘만 주고 있고 등은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선생님 저도 좀 봐주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이 늘어났다가 등이 가져와지는 이 움직임에 대한 나의 그런 인식 감각이 좀 발달되면 좋다 확실히 뒤에서 우리 손 선생님이 보고 계시니까 긴장이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아니요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 괜찮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번에 사실 포를 따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따신 분들의 운동을 바로바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바로 루틴에 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선생님 진짜 둘 넷 아 아 다섯 열 오케이 아 무대를 매 세트마다 정량을 보통 한 두 세트까지는 흘리고 마지막 두 개 정도는 그냥 같은 무대로 좀 횟수를 많이 하잖아 한 4세트 정도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잘 풀면은 그냥 그때 바로 뻥팀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체중이 몇 kg 정도 나가? 약간 대회 끝나고 살짝 굴려서 한 82 정도 82 그러면 시합 체중은 75 75 어 75 그 시합체중은 똑같네 지금 한 179에서 좋으면 한 180까지 아 키가 크구나 아 키가 179인데 컨디션이 좋으면 180인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79인데 180까지 갔다가 요즘은 줄어들고 있다거든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오케이 레츠고 열 하나 둘 오케이 잘 됐다 옹업이 한쪽은 어디로 와 멋질 쪽 한번 봐봐 보고 어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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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등 라인이 이쪽에 있는 게 다 등 라인이에요 저기서부터 여기 이제 이 하이브 같은 거 한번 어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운동하는 체육관은 회사에서도 하고 아니면 밖에서도 하고 있나요?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한번 그리고 점심에 한번은 회사 안에서 하고 아 회사 안에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닭게 싸제 싸제 가서 네 싸제 가서 좀 더 좀 맛스럽게 일단 오늘은 약간 등 바깥쪽을 좀 타겟을 하고 싶어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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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 그립의 위치도 약간 이런 언더보다는 조금 더 위치로 해서 오케이 오케이 어 둘 일곱 넷 다섯 어 아 변태 변태 어 변태 어 변태 진짜 끈적거리는데 백성 끈적치 일단 처음부터 다시 손 놓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네 손 놓으시고 약간 지금 다리를 한쪽 뺐는데 아 빼지 말고 네 빼지 말고 까치발을 들어서 일단 체감 정렬을 저는 아 네네네 틀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빼지 말고 네 그래서 지금 실 들어서 네 정말 무릎으로 패드를 밀어내면서 네 힙핀지가 걸리면서 엉덩이가 박힌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왼쪽으로 하니까 이제 여기에 힘을 굉장히 많이 걸어 놓고 그쵸 그쵸 그대로 음 그리고 이완할 때는 그냥 늘어난다기보다 저는 약간 능동적으로 보내준다는 네 그 느낌을 조금 더 어 능동적 여러분 수동적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이 보내주려고 하면은 이 전환근으로 버티면서 막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음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정거근을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스스로 밀어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전환근으로 개입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분량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개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낮은 분량으로 그 개입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잡아서 올리는 게 좋은지 어 저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무게를 좀 낮추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전환근에 이 데미지가 많이 가는 이유가 모든 구간에서 힘을 너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타이밍에 힘을 주고 빼고 약간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저도 운동을 하면서 보통 그 이제 우리가 첫 종목이나 메인 종목 할 때는 편칙성 운동을 우리가 뒤로 빼서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 먼저 이렇게 좀 편칙성 운동을 하는 이유가 좀 있어? 너비감 운동을 할 때는 대부분의 운동이 편칙이고 두께 운동할 때는 투암으로 해서 와 당기는 와 이거 되게 좋다 왜냐면 약간 나도 편칙성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항상 내가 약간 의식적으로 느꼈을 때 초반에는 힘을 좀 이제 해서 빵빵 쳐주고 나서 좀 디테일하게 할 때 좀 하는 편인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맞아요 넷 다섯 오케이 어우 어우 선생님 아 근데 진짜 좋다 고음 머신의 기준을 손짓만 선수가 살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끌려와야 되는 타이밍에 쩔쩔하게 끌려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은 뭔가 한 번 탁 이 조항이 걸리고 뭔가 끊긴다 느낌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케이블에서 그런 게 좀 많죠 하나 유튜브 많이 봤어 얘 둘 어 많이 봤어요 잘하네 잘 먹네 아 근데 진짜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셋 인상 쓰면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너무 관리하지 마 자연스럽게 가서 약간 이미 좀 있지 약간 이미 좀 있지 어 웃음이 형님들과 되게 닮았어 아 닮았다 비슷하다 느낌이 있다 어 내가 또 92년생들을 좋아하거든 어 아 야 집중해 중명아 왜냐면 제가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너무나 기억나는게 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지막 마라톤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 탔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가 92년도입니다 이거 약간 궁금한거 아니야? 아냐아냐 96년생도 제가 애틀란타 올림픽 그때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라스트 핫 아우 렉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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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먹어요? 기대해 기대 오늘 아주 중명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거 준비했다 진짜 둘 셋 넷 넷 다섯 와우 피니크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선수를 또 보면서 또 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좀 약간 마음이 좀 아픈데 해외선수거든요 아 해외선수 잘생기고 복근이 이번에 좀 많이 생기고 아아 맞아 아아 아아 그치 그치 마사디 내가 말마고 그 사람도 아 그 사람도 말마다 어 목천이거든 목천맛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좀 추천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안해봤는데 보석 네네 이거를 그래서 그냥 그립별로 해서 이렇게 그냥 뭐 타겟으로 잡는 건데 잘 들어오더라고 어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어 붙여놓고 그냥 지지해서 또 Ancient 또 Ancient 프로그램 좋다 셋 넷 아홉 열 오케이 어? 날씨 근데... 약간 웃기 musst CM가 대모 섣 smoked realities 정말 저기가 어쩔 Ihnen 째 웃기지 웃기지 Himma 하나 여덟 아홉 아홉 원래는 몇 종목 정도였어요? 일곱 종목 얘가 하루에 하나씩 가슴 어깨, 등 그리고 하체는 아...해야되는데 약간 누굴 야, 오늘 하체할래는데 얘가 터뜨린다? 아, 그럼 다음 주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몰빵을 좀 해야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아예 안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하늘에 한 두세 번 하니까 하체를 실제로 근데 하늘버에 아, 제가 또 바지 안 껴고 싶은데 하늘버에 비해서 근데 다리가 나쁘지 않거든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게 절대 좋다가 아니라 아, 그냥 사이즈 하늘버에 비해서? 어, 어 어? 괜찮은데? 어? 야! 다리... 다리 괜찮은데? 하늘버에 비해서 아, 다리가 너무 좋은데요? 어 아프지 않다 야, 내가 봤을 때 너 그냥 하체 좀 해서 클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종목을 하고 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이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안 한다고 좋으니까 자기는 한 달에 한 두 번 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편이다 아니, 저 잠깐만요 네? 일주일에 두, 세 번씩 하네 근데 말로만 아이고, 한 달부터 아, 이거 지금 하이엑스 아 와, 진짜 천재 천재 너 에스킹 하이닉스에서도 운동하고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그래 하이구스 사람들이 저 하체하는 거 보잖아요 어 오, 그날이다 아, 그래? 아, 그날이다 오, 그날이다 오케이 오케이 짱 눌릴 거야, 맛있어서 하나, 어 넷 어우 좋다 다섯 여섯 오케이 또 많이 몸이 좀 빠져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그래서 운동을 들어갔으면 그래서 이번 세트에는 그래서 그대는 오케이 자 자 넷 다섯 아 좋다 아홉 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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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랩플 때만 한번 랩플 할까? 손준명의 랩플 마스터프로 팔콘 시리즈입니다 팔콘 시리즈고 레스코 렉스코의 팔콘 시리즈 랩플 한번 보여주시죠 원래 하는 스타일로 제가 지금 약간 1년 넘게 이것만 신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신발이 필요한데 아 아 협찬?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저희가 예상해서 아 그래요? 협찬 해줄게 아 아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 네이버 페이 들어가면 제 구매 내역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한 수십 벌을 사서 아 진짜? 이것만 입고 있습니다 이것만 입으면 이런 거야? 그냥 이게 하나 꽂히면 아 진짜? 맨날 입거든요 꽂힌다는 게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이런 핏이나 이런 게 더 좋은 거지 예 약간 그런 거 지금 몰드 이런 핏은 어떠니? 오 괜찮아 이런 핏은? 협찬? 자 몰드 협찬 몰드 협찬 정렬되고 거기서 시선만 약간 위로 한 다음에 끝까지 그냥 당긴다 둘 뒤로 눕는 게 아니라 약간 수직으로 가면 되는 어 네 저는 맞습니다 다섯 여섯 아 뒤에서 등을 보면 등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섯 오케이 팔이 좀 긴 편이니? 짧은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 팔이 약간 좀 긴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팔이 좀 약간 얇아서 또 약간 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릎 밀어주고 그래서 반작용으로 눌러주고 힙힌 시 딱 걸어놓고 네 나이스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옆쪽으로 빠지게끔 오케이 저는 그래서 엄지랑 검지 중지에다가 많이 걸어놓고 끝까지 늘립니다 아 늘릴 때? 상체 들어 놓고 계속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옆으로 갔다가 얘가 쭉 오케이 오케이 쭉 당길 때 무릎 밀어내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위아래로 땅 한다 다섯 여섯 쭉 쭉 오케이 나이스 3대를 어떻게 됩니까? 제가 3대를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초심자 때 2019년도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해본 게 다여서 정말 무게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초심자 때 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그 핑크덤벨 2kg 있잖아요 그거 들고 한 8개월 동안 진짜 그것만 몇 십 번씩 그냥 여기에 조면에 걸어놓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로 착각을 하고 그것만 했긴 한데 근데 진짜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너 MBT한 게 뭐냐 내가 맞춰볼게 제가 잘 맞추는 거 알죠 일단은 E야 오케이 일단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P 오! OK. F. 아! 가운데가..왜 얘가 되게 비슷하거든? 되게 비슷한데. 에SFP거든? 근데 내가 S랑 N이랑 반반이거든. 오늘로 봤어요. 맞아요. 근데 그 %도 똑같아요. 약간 S랑 N이랑 거의 반반이고 E는 거의 E, F필트는 거의 다. 아니, 줌 번호로 이제 그런 DM을 보냈는데 개념이 얘가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형님 뭐 다가본지 뵙겠습니다. 그게 나 너무 킹 받는 거야. 그때 내가 아 얘가 되게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친구구나. 영상 보시면 팬들 많이 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전에 한번 소개팅을 이제 받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SK하이닉스 다니는 거 진짜 맞냐고 갑자기 신원 조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맞다 하니까 아니 자기가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 그 손준명이라는 사람이 약간 또라이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헬스장에서 맨날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진짜 하이닉스 다니는 거 맞는지 확인을 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헬스장에서 춤을 췄어 진짜? 어 근데 저는 진짜 맨날 제 이어폰을 꽂고 저만의 세상에 빠져서 아 진짜? 저 한 세트 끝나면 맨날 막 아 진짜 근데 이러거든요. 이런 이미지일 거라고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이제 말한 것처럼 막 노래하다가 막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ESFP 이런 사람들이 흥이 있거든. 어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운동하는 시간에는 뭐 진짜 저한테 막 몰입을 해가지고 근데 몰입해서 네가 춘연씨 막 이런 춤이야? 표정은 멋있게. 약간 elites dirty. 멋있게? 아니 형님처럼 막 이렇게 옛날 그룹은 아니고 하아. 해봐 어떤 그루비야? 한 살짝 살짝. 가만하게 야 나도 연대별로 할 수 있어. 야 요즘 그룹은... 그 약간 종국이 형님하고 나와요. 솔로 직업 관계자 여러분들 좀 방송 한번 타셔야죠. 아 근데 뭐 거기는 제가 나갈 일이 아니어서. 아 왜 그런 소리야. 너 형 닮았어. 괜찮은 거야 그 정도면. 잠깐만 잠깐만. 반응 잘하셔야 돼요. 아 또 되게 불쾌한 느낌인데 약간. 야 너 형 닮은 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아 너가 형을 외모로 평가했을 때 너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고. 솔로 직업 막 나가봐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아 너는 안 돼. 넌 나는 솔로야 하면서. 야스. 야스. 고. 일곱. 열. 셋. 넷. 다섯. 셋. 넷. 아아. 아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맛있게 다 넣으셨는데. 일단은 진짜 제가 이제 프로를 따고 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멀리서만. 막 그냥 이제 연락을 드리고 막 이렇게 축하한다 하던 그런 우상 형님한테 잘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런 저희 형님한테. 아 그만 짓매겨. 근데 이제 옆에서 실제로 이렇게 또 만나서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정독 쌓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나 준명의 어떤 매력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해서 재밌었고 또 너무 멋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좋은 동생을 제가 알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추후에 또 이제 막 저랑 어깨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체 할 때 있잖아요. 아아.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 주명이랑 총총이랑 이런 애를 좀 피지클 애를 좀 모아가지고. 아 좋다. 하체 좀 먹방 같은 것도 같이 좀 하고 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포징. 한번 이렇게 살짝 좀. 아 그럴까요? 뭐 지금 제가 까지는 못하지만. 네네. 그 이상태로도 충분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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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일단 축이 되는 발은 거의 웬만하면 90도로 놓고. 아 90도로 놓고요? 네. 그러면서 무게 중심을 오른발에 실으면서 왼발은 자연스럽게 기만한 뻗어나간다. 골반은 순섭위원으로부터 좀 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본적으로 좀 틀어놓고. 이 정도면 되나요? 틀어놓고. 하지만 상체는 넓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골반 각도는 유지하면서 상체만 틀어놓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허리에 손은 올리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먹으로 해서. 공간을 좀 더 밀어내서 여기가 더 넓어보이게 대원근을 다 뽑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소를 짓는다. 이쪽 오른팔은 어떻게? 아. 오른팔은 마찬가지로 후면 삼각근하고 이제 여기 원근에 걸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팔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힘을 주는 느낌은 그냥 여기에 탁 걸려있는 느낌? 근데 가슴도 약간 뻗어. 그래서 앞에서도 밀고 뒤에서도 밀어서 여기서 만난다. 그리고 골반 틀어놓고 복부 힘 후. 운동하는 직장인이지만 호진 같은 거 레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말 서울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맨피랩이라고 맨즈피지크 연구소. 오. 그래서 정말 맨즈피지크를 그냥 한번 나가보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피지크 선수로서 무대에 좀 오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청주에서 제가 직접 서울로 와서 주말을 헌신해서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맨즈피지크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맨피랩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손중명 선수 고향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인사 드리고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